서울에서 명동에 갔고 제주에 갔고 예, 갑니다! 서울에서 명동에 갔고 제주에 갔고 뭐지? 밥도 맛있어 삼겹살, 레이멘 좋아하고 한국식 음식점에 많이 하죠 바스퀴의 인상은 몸이 강하고 공격력이 강한 이미지 각 팀에 3포인트 슈트 많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BNK 13 선수는 잘 알고 있거나 인상 깊은 선수가 있나요? 김소니아 선수가 신안銀行과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혜지 선수와 이소희 선수는 촬영을 많이 봤어요 감독은 처음에 처음에 레전드의 레전드 처음에 처음에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優しく 優しい 착하심 시행 영상도 보면서 봤을 때 봤을 때 너무 큰 소리 불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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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하게 표정 표정 팀의 승리에 승리하는 것과 BNK가 2번째에 승리하는 팀으로 마사카 그렇게 빨리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감독님에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! 안녕! Welcome! 괜찮아? 잘했어? 이거 봤어? 프레젠터 안녕하십니까 사키의 음레이요 안녕하세요 이름 얘기해야지 저는 박경림입니다 한국말 좀 늘었는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서연아 언제 왔어? 서연아 일로와 여기 사키언니야 안녕하세요 채소연 제 이름은 이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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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국말 연습했나 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말 전혀 모른다고 왜 보고싶아 이집아 이집아 민아 이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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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답이 받으시네. 아, 답이 받으시네. 안녕히치와. 사키 언니, 잘 부탁드립니다. 혜진 언니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? 그냥 언니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, 다? 안 피곤한가, 지금? 안 피곤해? 내일부터 같이 운동 잘 할게. 저희가 올해 무슨 후보 팀이거든요. 사키 선수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. 사키 선수가 잘해주면 저희가 잘하고. 일주일이 고마워요. 사키 선수. 이제 사키 파이팅! BK 파이팅! 게임 도quier! Sabote 파이팅! dec